수학영역 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학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처음으로 전국형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 오늘은 저하고 수학 16번부터 30번 후반부 뒤쪽 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몰랐던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 오늘 이 시간에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실수 a, b, 1, 2, 6분의 1, 2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실수가 있는데 이웃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대요. 이 4개의 실수가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b 곱한 것이 0보다 작다. 이러면 a랑 b를 더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a, b가 일단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a랑 b가 실수란 말이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 괜찮겠지?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니까 어차피 a랑 b는 둘 다 모르는 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정해요. 아, a가 b보다는 작은 애다 라고 내가 그냥 놓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다 라고 놓자. 둘은 어차피 0보다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차피 이 수직선 사이에 이 4개의 서로 다른 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놓이게 될 위치에 대해서 내가 추측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추측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 근데 여기에 4개의 실수가 a하고 b하고 하나는 6분의 1이야. 그리고 하나가 3분의 2인데요. 3분의 1을 통분해 볼게요. 6으로 분모를. 그럼 얘가 6분의 4죠. 그래서 이미 얘네 둘 사이는 정확하게 수가 딱 나왔기 때문에 차이를 한번 그냥 구해볼게요.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6분의 3이야. 그럼 이제 수직선에다가 얘네들을 올려놓고 각각 거리가 같다라고 했을 때 a, b의 위치는 어디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합시다. 6분의 1랑 6분의 4는 그냥 원래 수니까 내가 여기다 그냥 6분의 1을 찍었어요. 여기다 이제 6분의 4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자. a랑 b가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죠. 거리가 같게. 그렇죠? 거리가 같게 끼어 들어가는데 a는 음수, b는 양수입니다. 첫 번째 추측.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랑 b가 둘 다 이쪽에 있을 수 있을까를 보실게요. a랑 b가 둘 다 이쪽에 있을 수 있다. 한번 봐봐. a가 음수야. 그럼 b는 여기 양수가 되면서 a, b가 여기에 놓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둘 다 6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6분의 4하고 6분의 1. 이거의 차이를 지금 구해봤더니 그게 6분의 3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6분의 3일 때 6분의 3, 여기 6분의 1에서 6분의 3을 빼보면 그게 벌써 음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가 되도록 만들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b가 와버리고 여기에 a가 와버린다고 했을 때는 둘 다 음수가 됩니다. b부터도 이미 음수예요. 6분의 3 차이니까 여기서 6분의 3 빼버리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음수는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냐면 6분의 1보다 아래쪽에 a, b가 둘 다 올 수는 없다. 괜찮을까요? 둘 다 올 수 없어요. 둘 다 올 수 없고 두 번째 생각은 6분의 4 뒤에 a, b가 둘 다 올 수 있을까? 이건 생각 안 해봐도 되지. 왜요? 이미 a가 음수여야 되는데 a가 여기 6분의 4보다 뒤쪽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a랑 b는요. 여기에 둘 다 올 수 없고요. 6분의 4보다 큰 쪽이 둘 다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랑 b 중에 한 놈은 반드시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양수이기 때문에 6분의 1보다 작은 쪽에 분명히 한 놈 누구 a는 와야 되고요. a랑 b가 이렇게 동시에 올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b의 위치는 그리고 여기 둘 다 a, b가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b 위치는 a 여기다 놓으시고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다 6분의 1을 놨고 여기다 이제 6분의 4를 놨는데 a는 어디 있어야 돼? a는 여기 있어야 돼요. a는 여기 있는데 그 다음 b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a랑 b의 위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괜찮을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1번일 때 2번일 때 저하고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일 때 2번일 때 가자. 그럼 이제 봐봐. 이 b의 위치 얘부터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6분의 4에서 6분의 1 사이에 여기가 지금 간격이 이렇게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6분의 3인데 그거를 나누기 이하면 되지. 그러면 6분의 3에다가 자, 얘를 뺀 게 6분의 3이야. 길이가 요만큼의 거리가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했어. 그래서 2분의 1을 했던 얘가 원래는 3, 1은 3, 3이 6이 되면서 4분의 1이야. 그게 뭐냐면 거리가 4분의 1인 거예요. 거리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얘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b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때 b는 누가 되냐면 b는 6분의 1로부터 4분의 1만큼 더 오면 돼. 그래서 6분의 1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을 하면 돼. 얘를 12로 통분을 하잖아요. 얘는 12분의 2에다가 3이 더해져서 12분의 5예요. 12분의 5가 b값이 됩니다. 요 위치의 b값.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a가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여기에 간격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간격이 똑같아야 돼. 근데 그 간격이 4분의 1이라고 구했잖아. 얘가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6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a가 돼요. 그래서 a는 6분의 1에서 자, 누굴 빼자. 4분의 1을 빼자. 여기는 12분의 2 마이너스 3 되면서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지. 그래. a는 음수, b는 양수 둘 곱하고 간격 똑같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a랑 b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놓잖아. 첫 번째 나온 a랑 b를 더하면은 얘네들은 12분의 4가 돼요. 12분의 4가 되니까 4, 1은 4 4, 3, 2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 두 번째 케이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아까 초반에 구했어.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면 된다. 여기가 6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제 6분의 3만큼 여기 앞에 오면 돼요. a는 그래서 a 쓸게. a는 6분의 1에서 6분의 3만큼 빠지면 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에요. 자 b는 6분의 4에서 얼만큼 6분의 3만큼 뒤에 오면 되지. 그래서 6분의 4에다가 더하기 6분의 3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 얘는 6분의 7이야. 자 이렇게가 이제 a랑 b가 됩니다. 얘네들 a, b 더할게요. 자 얘네들 a, b를 더했더니 얘네들은 6분의 5에요. a 더하기 b가. 자 여기는 지금 3분의 1인데 다시 6으로 통분을 하면 6분의 2거든요. 그쵸? a 더하기 b의 최대값. 그래서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a 더하기 b가 큰 게 얘죠. 최대값. 그래서 6분의 5가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겠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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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